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유기견과 유기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?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죠 저희 매장을 이제 마감하려고 다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니 이 녀석은 뭐죠? 이거는 바로 자전거를 중고로 타시던 분이 저희 매장에 유기를 하였습니다 주인을 잃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저렴한 중고자전거였는데 이 자전거가 지금 앞에 타이어가 찢어졌고요 앞뒤 튜브가 터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쓰려면 금액이 중고로 구매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주인을 잃고 유기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에 유기된 이 자전거 고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만 있으신 분이라면 3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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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녀석